짬내서 보고 인도네시아 가서 뽕 뽑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CK 교육의 인도네시아어 강사 남효민입니다. 저희 오늘은 시즌 5의 5강 할 거고요. 화장실이나 욕실에서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거나 변기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휴지가 없다든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목 보시면 그래서 변기가 막혔어요 라고 되어 있죠. 변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기 먼저 나옵니다. 브러시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청소하다 또는 깨끗한 이런 뜻으로 브러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 거울 좀 닫고 광을 내주세요.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민따몸보레시 깐 청소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단, 멍일라깐 광을 좀 내주세요. 쯔르민 하면 거울이라는 뜻이고요. 쯔르민 대신에 까짜 유리를 갖다가 붙이셔도 됩니다. 까마르만디 까마르만디는 뭐예요? 만디는 목욕하다죠. 까마르는 방이에요. 목욕하는 방 즉 욕실 또는 화장실을 까마르만디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청소해야겠네요. 여기 더러운데 좀 청소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신이, 뻐를루, 니뻐루, 시깐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신이가 여기잖아요. 뻐를루, 필요하다, 니뻐루, 시깐, 청소되다 이거죠. 그래서 청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즉, 우리말로 했을 때 여기 청소해야겠네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르빠나스, 띠다클로아르 쓰실 수 있고요. 아이르빠나스가 뜨거운 물을 예의합니다. 그래서 숙소 정하실 때, 어딘가 머무를 곳, 집 구하실 때 아이르빠나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이르빠나스는 뜨거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띠다클로아르, 끌로아르는 나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오다, 나오지 않아요. 라는 뜻으로 띠다까지 함께 썼습니다. 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갔는데. 그래서 휴지 없어요. 라고 표현할 거예요. 띠쏘 양 아다디 토일렛 수다 하비스라고 쓰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화장실에 있는 띠쏘 휴지가요. 수다 하비스 다 떨어졌어요. 재고가 없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띠쏘 양 아다디 토일렛 수다 하비스라고 하실 수 있고요. 하비스는 재고가 없는, 다 떨어지 라는 의미입니다. 또는요. 다른 표현으로요. 띠쏘 양 아다디 까마르 끄찔이라고 하실 수 있죠. 토일렛, 화장실이라는 뜻이죠. 까마르 끄찔도 역시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까마르 방, 끄찔 작은, 작은 방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라는 표현, 토일렛, 까마르 끄찔, 또는 아까처럼 까마르 만디도 가능하고요. 또는 웨쎄라고도 하죠. 자, 띠쏘 양 아다. 응각은 구어에서만 사용하는 부정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띠쏘 양 아다. 없어요. 디 까마르 끄찔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죠. 변기가 막혔어요. 라는 표현 볼 건데요. 변기도 그냥 토일렛이라고 해요. 화장실도 토일렛이지만 변기도 그냥 토일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일렛냐, 따로 숨바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막히다라는 표현, 아하 이 단어 쓰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수도관이 막혔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도관은 살로란 아이르 쓰실 수 있고요. 또는 삐빠 그대로 붙이셔도 돼요. 삐빠 아이르, 맘빗 또는 맘빗 쓰시면 막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숨밭과 같은 뜻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숨밭에서 왔죠. 숨밭단 하면 막힘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바다 토일렛, 화장실에 또는 변기에 막힘이 스프르티냐, 뭐뭐인 것 같다, 슬링 터르 짜디,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터르 짜디 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또는 변기에 막힘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네요. 즉 무슨 말이에요? 변기가 자주 막히네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숨밭단, 바다 토일렛, 스프르티냐, 슬링 터르 짜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요. 화장실의 문제점 말하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화장실 안에서, 욕실 안에서 또 청소할 때, 요청할 때 필요한 표현들도 좀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숙제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꼭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죠. 드리마 까시!